그.. 진행을 했지만 그거 같이 뭐 스케치북 느낌으로 저희가 일어갈까요? 아니 뭐 상관없지.. 앉을게요 오늘 지금 처음에서 들려주신 음악이 뭔가 좀 음감의 느낌으로 가를 느끼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잔나비 씨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그룹사운드 잔나비라고 합니다 잔나비 요즘 인기를 실감하나요?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저도 잔나비 처음 데뷔 때부터 봤지만 옆에서 볼 때도 정말 뭐 잘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아 또 앞으로 더욱더 많은 분께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직은 부족합니다 맞아요 더 늘어나야 돼요 잔나비 사랑해주시는 분들 응원의 함성 한번 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들도 저랑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첫 번째로 들려주신 곡이 두 곡을 이어서 불러주셨더라고요 어떤 곡이 되셨어요? 네 굿나잇이라는 노래 그리고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불풍없지만 이런 노래였습니다 아 특히나 그.. 뜨어남품 네 이 곡의 가사는 진짜 사람의 가슴을 굉장히 애절하고 아프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노래를 불러주시는 우리 정훈씨는 좀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러요? 어 글쎄요 그냥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옛날에 옛 연인을 떠올리면서 그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내가 음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그런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럴 때도 있고 어떤 것 같아요 관객들도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..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뭔가 좀 이별을 하고 아픈 마음들이 약간 좀 느껴졌던 그들도 계실 겁니다 네 가을에 그래서 더욱더 잘 어울리는 우리 장나비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축제나 뭐 페스티벌에서 엄청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음악도 새로운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올해 목소로 목소로 정규 위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연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음악들 또 많이 많이 우리 범균 여러분과 팬분들께 띄워드리는 게 더욱더 값진 선물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노래 많이 부탁드리구요 또 이어서 들려주실 곡들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은 조금 잔잔한 모드로 저희 드라마 별이가 잠시 휴식 중이라가지고 네 오늘까지거든요 네 조금 잔잔한 모드로 조금 잔잔한 모드로 들려드릴게요 다음 곡은 가을이니까 이런 무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? 네 저희도 처음 해봤어요 이렇게 야외에서 매명에서 단촐하게 하는 거는 처음 해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적응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 그래도 즐거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곡은 쉬라는 노래 이어지는 노래를 함께 결산하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